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번째 이야기 천안상용동의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집은 천안상용동에 위치한 2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입니다 난 14층에 살고 있었고 우리집은 평범한 내 식구였습니다 쪽팔린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담배와 술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날은 학교를 가서부터 눈에 자꾸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계속 잠이 오는데 책상에서 졸다 잠을 깨면 오른손이 피가 안 통해서인지 계속 말을 안 듣습니다 5분가량 힘들게 학교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도 잠이 들고 오후 11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모님과 누나가 모두 잠든 시간에 담배를 하나 들고 부모님 몰래 베란다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걸릴까봐 담배 냄새도 안 나도록 나무젓가락을 들고 반쯤 피웠을 때 작게 흐잉이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2초 정도 지났나 정확히 기억합니다 멜빵 치마에 단발머리 울고 있는 작은 눈에 평범하게 생긴 아가씨가 나와 정반대의 자세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정말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떨어지는 여자가 나와 눈이 마주치면서 몇 초 정도 정지되고 다시 떨어지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1년 7개월 동안 천안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상한 건 내가 입원한 1년 7개월 동안 난 분명 제정신이고 모든 걸 구분하는데 의사나 부모님들이 1년 7개월 동안 내가 여자 흉내를 내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난 분명 내 할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두 번째 이야기 액자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피스텔을 정말 어렵게 구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와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별로 좋지 않더니 이내 빗방울이 내려 저녁쯤 되어서야 비가 막 쏟아지더군요 뭐 이러다 말겠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짐을 정리하던 중 이름 모를 외국 여자 배우의 액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탐이 나더군요 너무 예쁘고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서 침실 바로 옆에 걸어놨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그 여배우를 먼저 보고 잘 때도 한 번 보고 그러려고 마침 그날 저녁에는 카페 정모가 있어서 저와 룸메이트를 포함한 3명을 불러 택시를 잡아 정모에 가려고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다 말겠지 했는데 이건 비가 오다 말겠지가 아니라 장대비같이 막 쏟아지더군요 우산을 쓰나 만화할 정도로 빗방울이 살에 떨어지는 기분이 살이 아플 정도로 내려치길래 괜히 으스스한 기분도 들고 기분도 이상해 정모를 취소하고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서 뒤풀이 겸 집들이라도 할 겸 이사한 오피스텔에서 놀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카페 회원도 적고 오나마나 싶던 정모 인원이라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룸메이트 3명을 포함한 5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들러술, 안주거리,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사서 이사한 오피스텔로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2명이 먼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큰일이 급한가 보다 하면서 먼저 거실에서 한 상 펼쳐놓고 우리 3명의 수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계를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핸드폰 시계를 보니 집에 온 지 1시간 정도가 흐른 것 같았습니다 2명이 계속 안 오는 겁니다 뭐 이러다 말겠지 알아서 오겠지 하면서 별별 농담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쟤네 왜 이렇게 안 와? 둘이 혹시 화장실에서 뭔 짓 하는 거 아니야? 둘이 사겨? 설마 이제 암컷이라면 실물이 날 텐데 왜 여자들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 얼마든지 사랑해보자 생각만 해도 쏠린다 혹시 쟤네 변비야? 찌질인가? 별별 농담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알아서 오겠지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3명의 수다가 계속되었습니다 한참을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안 오는 겁니다 비는 더 심하게 오고 슬슬 추워지고 기분도 으스스한데 누가 자꾸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싶어 침실에 가서 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명은 침실에서 또 한상 펼쳐놓고 수다를 계속 떨었습니다 그 2명은 알아서 오겠지 하면서 침실에서 수다를 떠는데도 누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비도 오고 술자리라서 그런가 하면서 애써 태연한 척한 무서운 척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 2명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윤기도 찾아왔네 너네 비 온다고 화장실 떠내려갔다고 화장실 짓고 왔냐 너네 통뚜껑에 빠진 줄 알았다 살아 돌아왔구나 그 2명을 보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넋이 나간 표정이라고 할까 원래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남 같아 보였습니다 화장실 전에 봤던 모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제 친구가 아닌 남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도 오고 기분도 좀 그렇고 술자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2명은 액자를 끼고 돌아앉았었는데 우리 3명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면 그 2명은 아무 말 없이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3명이 수다를 떨며 웃으면 그 2명은 계속 아무 말 안하고 무표정으로 앉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 2명이 화장실에서 다른 일로 싸웠나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상해 있는지 궁금해 맥주 2병을 들고 그 친구 옆에 다가갔습니다 나 재수 없지?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둘이 싸웠구나? 나랑 말하기 싫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진짜야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해 괜찮아 난 내가 싫어? 말 좀 해봐 무슨 일 있구나 남친이랑 싸웠니? 정말 무슨 말을 걸어도 무슨 말을 할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툭툭 치며 장난을 쳐도 농담을 해도 무한할 정도로 말을 절대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화가 나더군요 보다 못해 화가 나서 막 다그쳤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떻다 이랬다 무슨 말을 해야 하니 기분을 맞춰주던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냥 무표정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세 명 너네 둘 때문에 계속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거 안 보여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세 명이 아무리 분위기 띄우면 뭐해 니네가 묵사바를 만들어 놓는데 그러자 룸메이트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도 마음이 안 좋았으니까요 헌데 잠자코 있던 액자를 끼고 앉아있던 한 명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부터 누가 자꾸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자 룸메이트들이 서로 너도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너도냐? 나도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누가 자꾸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넌 난 그러냐? 서로 너도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느낌은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기분도 그렇고 비도 오고 술자리라서 신경이 예민해서 과민반응인가 보다 하면서 아닌 척 하려고 했는데 서로 너도 나도 그렇다고 하니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갑자기 아무 말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그래 우리 그냥 다시 거실에서 놀자고 했습니다 한상 펼쳐놓은 것들을 가지고 일어나자 그 두 명은 계속 무표정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일어나 뭐해 안나가 돌부처냐? 방바닥에 껌딱지를 붙여놨어 첫날 만날 그러고 있어라이 그러고 문을 따 겨낸 순간 방금까지 돌부처같이 무표정으로 앉아있던 두 명이 저를 보고 거실에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순간 저도 그 비명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그 두 명도 우리를 보면서 비명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우리는 방을 그 두 명은 거실을 보며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튀쳐나갔습니다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 추워서 덜덜 떨면서도 그 두 명이 계속 울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비명에 더 놀라 어한이 벙벙해져 누가 누군지 왜 나왔는지 같이 따라 나왔는지 갑자기 그 두 명이 택시를 잡고 집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명도 바지 주머니에 있는 잔돈 탈탈 털어 같이 택시를 탔습니다 네가 누군지 어떻게 우리 처음 만났는지 생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형제, 우리 동아리 창고 비밀번호 등을 서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택시를 타고 그 친구네 집에 와서 들은 소리 그 두 명이 거실에서 왜 우리를 보고 소리를 질렀냐면 그 두 명이 먼저 집에 와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은 샤워를 했답니다 샤워를 막 하고 나오니까 우리가 거실에서 한상 펼쳐놓고 수다를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려고 술을 먹으면서 어울리려고 할 때 술을 전혀 못하는 제가 술을 막 퍼부어 먹고 있더랍니다 정말로 술 한 잔도 못하는 저는 참고로 맥주 한 잔을 마셔도 바로 토하는데 이걸 그 두 명이 잘 알기에 제가 술을 먹고 싶다고 해서 맥주를 시켜도 절대로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 명 앞에서 소주 맥주 막 섞어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못 먹는다는 걸 잘 알기에 말려야 된다는 생각에 말렸더니 왜 말리냐고 막 신경질을 내더랍니다 막 화를 내면서 말리지 말라고 욕을 하더니 계속 소주 맥주를 섞은 술을 계속 마시고 있더랍니다 말려도 말려도 안되겠다 싶어 손목을 확 낚아챘더니 평소에 손목이 안 좋았던 저는 지금도 손목에 침을 맞고 사는 사람인데 평소 같았으면 손목을 확 잡으면 아파하면서 손목 아파서 쩔쩔매던 제가 신경질을 확 내면서 이거 놔하며 힘을 부리고 있더랍니다 그 두 명도 술을 막 퍼부어 마시는 저를 보며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재우자하고 방문을 열었더니 우리 세 명이 있더랍니다 그 두 명이 거실을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 세 명이 있던 방 침실에는 그 두 명이 앉았던 자리가 마치 누가 방금 앉았다 간 것처럼 엉덩이 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 무서웠던 것은 그렇게 우리가 깔깔거리며 한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는데도 주위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그 액자 때문에 그런가 기분이 나빠 버리려고 다음 날 집에 들어가려고 이사를 하고 오피스텔을 비워뒀는데 분명 이삿짐 아저씨들께 이 액자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 액자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짐을 풀던 중 그 액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순간 이삿짐 아저씨들이 옮겨났구나 하는 생각에 그 아저씨들과 막 싸웠습니다 이 액자 건드리지 말라니까 왜 건드렸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들은 서로 너도 나도 건드리지 말라 해서 안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액자는 도대체 어떻게 제 짐 속에서 나왔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진정한 공포 학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배는 어릴 적에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게 본인도 힘들겠지만 가족들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할머니께서 가끔 정신을 찾으시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방에서 울곤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배께서 학교에 다녀오니 아무도 없고 집안이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또 오시나 싶어 방문을 열었는데 그만 뭔가를 보고 말았답니다 할머니께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요 그렇게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장례 준비로 집안은 한동안 부산스러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서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지만 치매로 인해 고민하다 목을 메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장례는 순탄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할머니의 빈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던 중 선배는 방 한구석 이불 더미 속에서 낡은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반지인 모양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선배는 할머니의 유품으로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에 몰래 그 반지를 지갑에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후 집안에서는 진원 굿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것이 좋게 돌아가신 게 아니니 용암 무당을 불러 굿을 해서 할머니의 혼을 위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굿이 한창 시작되고 선배께서는 호기심의 굿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무당이 한참 춤을 추다가 갑자기 온몸을 떨더니 내가 목매달아 죽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어 다 어디로 내뺀 거야 배가 고파 죽겠다 꼭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목소리 그 쉰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가족들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무당이 갑자기 선배 앞으로 다가오더니 선배와 눈이 마주쳤는데 선배는 순간적으로 할머니 얼굴을 본 듯한 생각이 들어 눈을 피해버렸답니다 반지 말여 그거 내 거여 내 가져갈 것이여 선배는 너무 공포스러웠던 그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던 그 순간보다도 더 무서웠던 순간이 바로 그때 무당의 시선을 마주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선배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반지를 꺼내자 다시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지 얘기는 누구에게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선배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결벽증 전 어렸을 적부터 약간의 결벽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인도를 걸을 때 바닥 타일 색깔에 맞춰 발걸음 숫자를 맞춰 걷기 시작했었습니다 또래들과는 다르게 책방에서 만화책 한 번 빌려 본 적이 없습니다 헌돈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얼마나 거쳤을지 모르는 지저분한 걸 손으로 만지기가 많이 거북하였습니다 돈이 세상에서 세균이 가장 많다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런 일에 신경 쓸 새가 없어졌습니다 사는 것도 바쁜데 바닥 타일이 무슨 상관이며 돈 벌기도 바쁜데 세균이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적부터 그리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따지고 살았습니다 성격은 쉽게 고칠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유명한 제거회사에 다니고 회사 근처에 작은 논룸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몇몇 사람들이 신경에 거슬리긴 하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활이 정신병에 휘둘리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날이면 생각나는 녀석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 녀석들입니다 제 결벽증을 고쳐준 아주 고마운 녀석들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절 별난 아이겠거니 하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보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아이들의 시선은 냉담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우리 반 한 녀석이 필기를 베끼기 위해 공책을 제게 빌려달라 하더군요 저는 평소 하던 대로 그런 지저분한 꼴로는 나에게 샤프심 하나도 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필 그날 그놈 기분이 안 좋았던지 저는 신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반 녀석들도 그날 따라 미쳤는지 절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절 눕혀놓고 같이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건으로 지방신문 구석에 자그맣게 기사가 나섰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려나요 그날 맞아서 저는 1년 동안 휴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퍼단한 수술도 3번이나 받았습니다 다음에 복학했을 땐 쥐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또 맞을까봐 결벽증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수능 점수도 좋게 받고 좋은 대학교를 다니게 되니 그놈들이 문득 고맙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직 나에게 결벽증이 있었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 저편에는 미치도록 죽이고 싶다는 감정이 생기더군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 개새끼들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지금의 회사에 다니면서부터 반 아이들 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54명이었지만 제가 찾은 녀석들은 선생님까지 모두 22명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1명도 꼭 찾을 생각입니다 두 녀석은 아쉽게도 이미 죽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고마운 녀석들에게 꼭 복수는 해줘야 할 텐데 말입니다 22명은 저의 손에 정성스럽게 잘려져 저희 회사 냉동창고에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 나머지 녀석들이 저와 같은 땅을 밟고 같은 공기를 마신다니 정말 역겹습니다 냉동창고에 얼려져 있는 사람들 중엔 저를 때리지 않은 녀석도 있지만 같은 반이었다는 자체가 싫습니다 매일 땀 냄새나 풀풀 날리며 냄새나는 손으로 제 물건과 제 몸에 닿았다는 것이 너무 역겹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도 부탁해뒀던 용역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남은 30명만 더 찾으면 끝이군요 다섯 번째 이야기 태아영 길을 가다 보면 사람 수만큼이나 많고 다양한 귀신이 눈에 띕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주 사고가 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많은 영혼들이 배회하고 있고 상가집에는 잡귀가 많이 모입니다 특히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상가집에 갈 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집에는 많은 잡귀가 모여가는 사람에게 붓기도 하는데 그것을 주당 들린다고 합니다 주당이 들리면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알타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합니다 기가 허하거나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주당에 쉽게 들립니다 그래서 옛부터 쇄약한 어르신들은 상가집 출입을 금하는 것입니다 서로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할 이야기의 주제인 태아영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많은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들조차도 낙태를 경험한 사람이 많을 정도로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화를 초래하는지 모르고 너무나 간단한 수술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고씨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고씨는 내가 한강다리에서 만난 사람으로 그 당시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고씨에게는 많은 태아령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명 정도의 태아령이 고씨의 몸에 끈적끈적하게 고통을 토하며 붙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머리통이 박살나서 눈알이 흘러내리는 모습 사지가 찢겨 너덜거리는 모습으로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분에게서 죽음의 기운이 느껴진 나는 그분과 잠시 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사연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되는 일이 단 하나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성이 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그저 평범하고 보통 이상의 성실함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되지 않고 시합만 치면 낙방 학교, 군대에서 이유 없는 괴롭힘이 항상 그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실직하고 이제는 한 많은 인생을 종교하려고 한강다리에 자살하러 왔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태아령이 붙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방해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 함께 그의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사연인즉 그의 어머니는 젊을 때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중절 수술을 네 번이나 받았던 것입니다 그 한 많은 태아령들이 모두 고시에게 가서 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받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수억 겁의 고통을 거쳐 단 한 번의 인간으로 태어날 기회를 받았는데 그것을 시작에서부터 꺾어버렸으니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귀신 중에서 태아령이 가장 다루기 힘듭니다 특히 태아령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그야말로 천도시키기란 난공불락입니다 고시에게 붙은 네 명의 태아령을 어렵사리 천도자로 달랬습니다 고시와 그의 어머니 나까지 세 명이서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태아령을 천도시킬 때는 그야말로 울음바다입니다 나처럼 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온통 아기들이 우는 소리가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 기운으로 중절시킨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고시의 어머니도 자신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하나 없는 빈털터리인 고시의 인생이지만 고시를 새 출발하라고 잘 다독인 후 씁쓸한 일을 하나 끝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노크소리 괴담 매우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흔히들 말하는 범생의 표준형이 이 친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쉬는 시간에도 문제집을 놓지 않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그냥 집으로 가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 일을 겪었을 때가 작년에 작년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바로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여긴 지방이라서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로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날밤을 새다시피 하며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겪은 일인데 그냥 반말로 쓰겠습니다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스탠드만 켜놓고 한참 과한 문제집을 풀고 있었는데 한 문제가 안 풀려서 거의 한 시간을 씨름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답지의 해석을 봐가며 문제에 답을 적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엄마세요? 평소에도 이 친구 어머니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이 기특해서 매일 밤늦게 간식을 가져다 주시곤 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어머니인 줄 알고 크게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들려오는 대답이 문 좀 열어봐 목소리가 처음 들어보는 여자 목소리라서 조금 흠칫한 친구는 혹시나 도둑인가 싶어서 몰래 문 앞에서 방 안에 있던 몽둥이 하나를 들고 얼굴을 바짝 문에 붙였습니다 너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그때 육두문자를 쓰면서 크게 고함을 질렀는데 안방에 부모님이 깨어나시기를 바라면서 고의적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때 문에 붙이고 있는 귓가에 속삭이듯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문 밖에 그 정치 모를 여자가 자신처럼 문에 얼굴을 대고 대답하더래요 문 좀 열어봐 할 얘기가 있어 나 영미야 여기서 영미라는 친구는 평소 친구랑 가장 잘 어울리던 이성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미라고 이름을 밝힌 여자 목소리가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가 아는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밤 중에 영미가 자기 집에 있을 리도 없고 더군다나 문도 잠겨 있는데 영미가 어떻게 집 안에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는 도둑을 때려잡자는 생각에 몽둥이를 바짝 쥐면서 어느 순간에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열지 마 웬 아저씨 목소리였는데 분명 창가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이 친구 방 구조가 문이랑 창문이랑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걔네 집이 4층이라서 분명 창가에는 사람이 못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창가를 바라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런데 그 정체 모를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서 문 밖에서 들리는 여자의 말이 더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정말 온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악을 지르며 손잡이를 막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가 왠지 모르겠지만 문이 열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있는 힘껏 문을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불 안에 들어가서 귀를 틀어막고 있었는데 물론 몽둥이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마도 같이 날 밤을 세려던 모양이었는지 새벽 5시 반까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손톱으로 문을 박박 긁고 손잡이를 덜컹덜컹 흔들고 하여튼 친구는 새벽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친구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셨는데 친구의 집은 대가족이라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작은 아버지 누나 이렇게 살았답니다 물론 집이 조금 좁았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는 지금은 주택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시더래요 너 이년 죽어봐라 이년아 어디서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거냐 정말 이 건 순화된 말이고 별 욕을 다해가며 물건을 친구 방문으로 집어던지셨다고 하는데 그때 놀라서 깨어난 친구 부모님들께서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문짝에다가 그러니까 치매 증상이 오신 줄 알고 정신병원에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약 사흘을 그 여자가 매일 빼놓지 않고 거실을 배회하다가 자신의 방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고 하는데 집에 허스키 한 마리를 사고 난 뒤로는 그 밤마다 찾아오는 여자가 아노더랍니다 아마도 그때 그 기말 시험이 친구에게는 가장 망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후 할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서 집을 옮겼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저도 친구한테 도서실에서 이 얘기를 들으며 무척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친구 할아버님이 무당하여튼 그런 쪽이란 매우 연관성이 짙으신 분이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는 저도 밤마다 그 여자가 오지는 않을까 조금 무섭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섬의 괴담 때는 여름방학이었고 나는 몇 없는 친구들과 섬으로 놀러 갔었다 말이 놀러 간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친구네 집이를 도와주러 간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내 친구의 부모님은 어부이시고 어려우신지라 약간이나마 일에 보탬이 되줄 겸 가는 것이었다 집에서 영양가 없는 생활을 하는 것보단 백배 나은 일이었다 하루 반나절 멸치 말리기 털기 등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씻고 방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방은 열평 정도의 꽤 큰 방이었고 그 한 방에서 다섯 명의 친구들과 같이 잠자리를 같이 했다 두 놈은 피곤한지 일찍이 고라떨어졌고 나와 두 명의 친구들은 수다를 열심히 떨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녀석이 꽤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약간 무뚝뚝한 성격이었기에 이야기 듣는데만 열중했다 너희 여기 어떤 방인지 알아? 당연히 모르겠지 우리 집 원내 민박집이었어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지 그런데 왜 어부를 하셔? 끝까지 들어봐 이곳은 터가 괜찮아서 민박집으로는 꽤 수입이 짭짤했거든 여름마다 여기로 피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괜찮게 돈을 벌었단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괜찮은 민박집을 그만두고 힘든 어부를 하시는 것은 이 사건이 계기였어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내 친구 한 놈이 약간 긴장한 말투로 말했다 이상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그 친구의 말은 대충 이런 이야기였다 작년에 여고생 3명이 놀러왔다가 이곳에 민박을 했나봐 그때 옆방에는 대학생들로 보이는 남학생들도 있었고 그 남학생들은 여고생들을 꼬셔서 같이 놀았다고 했다 하루는 아무 일 없이 잘 놀았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남학생들은 그 여고생들을 강간했다고 한다 더러운 놈들이지 나는 그때 집에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몰라 아버지가 살짝 알려준 이야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여고생들은 그 후의 충격 때문에 집단으로 자살했어 바로 이 방에서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순간 움찔했었고 듣고 있던 내 친구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 방이 그 방이었단 말이야 뭐냐고 그 얘기를 왜 해 나도 약간 상기된 얼굴로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그 대학생들은 잡혀갔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 여학생들을 겁탈한 다음 바로 떠버렸으니까 나도 이런 이야기를 약간은 좋아하는 성격이었지만 지금 이야기는 실화이고 지금 나와 친구들이 생활하는 이 방에서 있었던 일이라 매우 꺼림칙했었다 그리고 그 사건 후 바로 민박집을 그만두셨다고 한다 계속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소문이 퍼질 것을 염려하여 그만두셨다고 한다 너 때문에 오늘 잠 다 잤다 지금 자고 있는 저놈들이 부러워 죽겠네 진짜 지금 자고 있는 두 놈이 부러웠다 솔직히 이 말을 듣고 누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그 후 우리 세 명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방금 한 이야기에 대해 내 친구들은 각자 자기만의 공상에 빠져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지 표정이 마구 변했다 나도 가만히 들은 이야기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 여학생들이 자꾸만 불쌍했고 그 대학생들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자고 있는 한 놈이 잠꼬대를 하는지 몸을 살살 꼬이고 입으로 알 수 없는 말들을 하였다 깨어있는 내 친구들도 그 모습을 보더니 웃음을 지었다 우리 셋은 잠꼬대하는 녀석을 가만히 관찰했다 보면 볼수록 굳겼고 이전의 이야기도 이질겸하여 서로 웃으며 즐겼다 그런데 갑자기 잠꼬대하는 녀석의 입 바람이 점점 또렷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그 녀석이 말하는 것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 학교 다니세요? 어제 왔어요 나도 어제 여기 왔는데 그 녀석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누구랑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자고 있었지만 그 녀석은 분명히 열려있는 창문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우리 셋은 동시에 창문을 바라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저녁바람 많이 불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 녀석은 그곳을 향해 계속 말하고 있었다 같이 놀아요 저 친구들이랑 왔어요 그쪽은 세 명이 전부세요 저인 다섯 명인데 그렇게 말하며 그 녀석은 일어서라고 했다 너무 부자연스러웠지만 일어나서 그 창문 쪽으로 다가가려 하고 있었다 우리 셋은 급히 그 놈을 깨웠다 일어나봐 어서 정신 차려 하지만 그 녀석은 깨어나지 않고 계속 우물거리며 말했다 가시게요 왜요? 놀다 가시지 그 녀석은 손까지 저으며 아무도 없는 창문을 향해 인사를 했다 우리는 그 녀석을 힘껏 때리면서까지 깨우는데 성공했다 그 녀석은 일어나자마자 우리에게 짜증을 냈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말했다 너 지금 꿈꿨냐? 꿈은 무슨? 내가 언제 잤냐? 그 여자애들이랑 놀려고 했더만 우리 셋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럼 이놈이 앉아고 무얼 했단 말인가? 너 잤잖아 나는 급한 나머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 무슨 얘기 안 했냐? 여학생들이 와서 놀자고 말했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서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나는 지금 이 녀석이 장난 따위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녀석은 그런 녀석이 아니었고 내 직감도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곳에 아까부터 아무도 없었어 너 지금 뭘 본 거야?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그 여자애들이 이젠 가봐야 한다고 손까지 흔들면서 인사하고 갔는데 니들 아니었으면 지금 같이 놀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셋은 어이가 없었다 이 녀석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었다 나는 속아주는 척하고 말했다 그 여자애들 몇 명이었냐? 그리고 뭐 이상한 건 없었어? 그 여자애들 세 명이었고 이상한 건 없었는데 얼굴이 많이 하얗고 예뻤지 그리고 좀 이상한 건 손목에 큰 상처가 있었어 나는 아까 내 친구 녀석이 한 말과 지금 이 상황이 딱 맞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꺼낸 그 친구를 살며시 쳐다보았다 그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그리고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그 여학생들 동맥을 끊고 자살했어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우리 셋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지금 이 방에서 자는 거 맞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니까 이 방이 바로 그 방이야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누워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구석을 둘러보았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보이는 건 그냥 평범한 방이었다 이제 어쩌냐 여기서 계속 잘 수 있겠냐? 다른 친구들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 그냥 나가서 잘래 여긴 못 있겠어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말했다 야, 그래도 여기서 무슨 일 생긴 거 없었잖아 그냥 이야기 듣고 무서운 것 뿐이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도 우리를 안심시키지는 못했다 결국 우리는 이불을 끌어안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에서 쭈그리고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냥 아침까지 여기서 버티자 괜히 겁먹고 밖에 나가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렇게 우리는 거실에서 서로를 안심시키며 아침까지 버티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 모두는 한숨도 못 잤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우리는 불이 나게 방을 정리하고 섬을 떠났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귀신이나 영혼 같은 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여덟 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화장실 나는 학생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담배를 입에 대게 된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은 엄하셔서 절대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밖에서 피고 들어오거나 아무도 없을 때 방창문으로 피웁니다 몇 달 전 그날 하루 종일 부모님이 계셔서 나갈 일도 없었고 담배가 피고 싶었는데 필 곳이 없어서 일단 담배를 가지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피려다가 냄새가 날게 분명함으로 이를 다 보고 나가려는 순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는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나가려는데 그곳을 발견하고 우리 집은 제일 위층이기에 안 들키겠지 하고 그곳으로 피우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습니다 순간 넘어져서 온 집안이 소리가 울리고 부모님이 달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며 저를 일으키시곤 담배도 걸리고 혼나고 있었지만 내 머리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곳에서 한 맺힌 얼굴로 나를 뚫어져라 보는 얼굴이 창백한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큰일을 볼 때도 문을 열고 봐야 하는 정도입니다 다신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웬만해서 그 문은 절대 열어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